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해로당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먼저 설명드리면 여기 나오는 해로당이라는 인물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그 해롯과도 다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재판에 참여했던 그 해롯과도 다른 해롯 가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재판했던 그 해롯의 조카뻐대는 해롯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 중에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고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이거 기독교 핍박하는 게 내 정치적인 입지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잡아 가두었던 굉장히 정치적으로 감각이 좋고 잘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사실 역사적으로 이 해롯 아그리빨 1세 같은 경우는 로마의 황제들과 매우 친밀한 어렸을 때 로마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로마 황제들과 친분을 쌓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보기에도 로마 황제와 아주 가까운 권력자였거든요. 권력의 감각도 있고 그리고 이미 로마 본토의 황제와의 연줄도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시대에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해롯 가문 중에서도 탁월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해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도움이 된다고 느꼈을 때 교회에는 엄청난 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은 이것을 교회의 위기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교회의 기회로 다루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세 개의 챕터로 사도행전의 구조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온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갈 때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번에는 사도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으로 인해서 이 해롯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는 온유대와 사마리아를 합치면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넘어서서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모멘텀을 제공한 인물이 바로 이 해롯 대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은 전혀 의도한 게 아니죠. 본인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였으나 이 기독교 박해가 오히려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보금이 전파되는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강한 권력자가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회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에 선하게 이루어가시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묵상할 지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베드로가 잡혔을 때 이 베드로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게 되겠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빌리뽀에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투옥됐을 때 바울은 뭘 하냐면요.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믿음이 정말 훌륭한 모습인 거죠.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 그런데 베드로는요. 감옥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격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나는 사람과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캐릭터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캐릭터들을 다 똑같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리고 특히 이 베드로의 잠자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 같은 캐릭터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또 믿음의 모습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 감옥은요. 로마 시대의 감옥은 지금 감옥보다도 훨씬 더 불편했을 거예요. 아마 춥기도 하고 그러면 이 감옥에 어려서부터 들락날락했던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그냥 그 감옥에서도 막 이렇게 편하게 자겠지만 한 번도 살면서 어부로 살면서 어부로 이게 물고기나 잡았지 언제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었던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도 그곳에서 아주 고온이 잠들어버려가지고 천사가 와서 간신히 깨울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아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베드로는 믿음이 있게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어떤 경우에는 바울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베드로처럼 각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가 정작 베드로가 왔을 때는 이 로데라는 여종의 이야기를 믿지 않거든요. 니가 잘못 봤겠지. 니 착각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 젊은 어린 여종을 혼내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의 모습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별로 믿지 못하는 기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가. 사실 사도행전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가 믿음 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조차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 위대했던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면요. 어느 정도로 권력자였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레바논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죠. 레바논 이쪽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한테 잘 보이고 싶어해요. 막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로마 황제하고도 친한 사이라는 게 이미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헤롯 아그리빠에게 막 잘 보이고 싶어서 막 이 헤롯 아그리빠의 말을 경청하고 헤롯 아그리빠가 연설을 할 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 위대해 보이는 헤롯 아그리빠는 죽고요. 갑자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세신자도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본문 바로 위까지는요. 22절까지는 헤롯 아그리빠가 얼마나 권력이 강한가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대단하게 보고 있는가 가 나오고 그리고 그런 헤롯 아그리빠의 표적이 된 교회가 얼마나 위태로울 것 같은가 라는 느낌으로 막 서술되어 있다가 갑자기 대반전이죠. 헤롯 아그리빠는 그냥 죽고요. 그리고 교회는 더더욱 날마다 흥황하여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 가문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 황제 가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남아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온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는 것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요. 그런데 이렇게 24절로 끝나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25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장절을 나눈 건 물론 성경 원문에 있진 않습니다. 후대에 중세시대에 나눈 거긴 한데 장절을 나누신 분들이 왜 25절까지 끊었을까 사실은 13장 1절하고 연결되는 게 25절이거든요. 그러면 12장은 그냥 24절에서 딱 끊으면 자연스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문장이 25절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왜 한 문장이 25절까지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흥황하여 갔다 라는 걸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흥황하여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세계선교회 꿈을 꾸게 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누가는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헤로다그리빠는 죽고 교회는 흥황하여 지는데 교회가 날로날로 더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것이 거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멈추지 않고 안디오까지 세계선교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25절을 북상하신다면 내 생각이 나의 삶에 갇혀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쩌면 나의 삶은 더 나아가서 이웃들로 온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또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